흐흐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슬립 미끄러지다 혹은 종이쪼각 이럴 때 쓸 수 있는 편인데요 영어적으로 여러 편이 존재합니다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leeps on a banana peel 그는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졌다 미끄러진다 현재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시제는 과거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 미끄러지다 할 때는 슬립 뭐가 아니라 슬립 on something 이렇게 합니다 즉 바나나 껍질에 그냥 peel 하게 되면 껍질이죠 바나나 껍질에 몸이 닿아서 on이라는 게 어디에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 껍질에 몸이 닿아서 미끄러진다 또는 미끄러졌다 슬립트 하고 과거로 한다면 미끄러졌다 이렇게 되겠죠 슬립 on something 문맥이 없는 한 이것 자체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 개념에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여자는 코우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혹은 코우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뒤에 오는 명사만 다를 뿐 동일한 구조를 갖는데요 미끄러져 들어가는 건 동일한데 a coma 의식불명 상태죠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마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코우트로 들어갔다란 말은 몸이 부드럽게 들어가서 코트 안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들어갔다 이렇게 의미가 돼서 그냥 코트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데 느낌은 부드럽게 굉장히 아주 우아하게 입었다 그러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she started to sleep away 그 여자는 sleep away를 시작했다 start to 그러면 to 다음에 나오는 동작을 그냥 시작했다 그럼 되죠 그럼 sleep away를 시작했다 뭐죠? sleep away란 내가 있고 나로부터 멀어진다 해서 그 여자가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오늘 만났을 때의 모습과 내일, 내일모레의 모습이 점점 더 나와는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도 문맥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맥이 그러한 내용이라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he slept away 그는 미끄러져 멀어졌다? 그럼 위에랑 별 차이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예문이 문맥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문맥이 있어야 됩니다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 좋아하는 분들 많죠 또는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he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회식을 하지만 어떡합니까? 부서원들이 다 가는데 갔죠? 부서원들이 회식을 하고 거나게 취합니다 그럼 그간 뭐 대충 먹고 골짝골짝 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는 그 자리를 슬그머니 벗어났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Every passing second His life is sleeping away 지나가는 1초마다 그의 생명은 미끄러져 가고 있다 생명이 미끄러져 간다는 말은 죽음에 다가선다는 뜻이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초가 지나면서 그는 죽음에 매초를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슬립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슬립의 내용은 좀 더 있습니다 그 좀 더 있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